충북 제천시내의 A환경개발 업체가 최근 본인 소유로 된 공장 부지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의혹으로 업계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6월 말부터 약 1개월간에 걸쳐 강원특별자치도 내 운영하는 모, 시멘트 회사로부터 반출된 유해성 폐기물을 가져다 자기 소유의 환경업체 부지 내의 주기장 땅속에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업체는 확인 결과 건축 폐기물만을 취급하는 업종으로 염소 바이패스터스트 등을 취급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며 만약 취급했다면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1개월간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오전 8시 이전에 끝마치는 작업을 반복했다며 7에서 8mm 정도 분말의 물질로 뿌연 연기와 수증기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A 업체에 들어온 경위에 대해 동해시 모시멘트 회사 측에서 받아달라고 해서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 1.5m 깊이를 파서 채취한 물질의 성분 분석을 했었으나 미검출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지난 7일 명확한 제보와 목격자 진술이 있으니 현장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문의하니 담당 공무원은 구두로도 가능하며 이 사안에 대해 현장검증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현장검증 관련 사유를 윗선에 보고 협의를 한 후 다음 절차 등을 알려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9일 제천시 자원순환과장은 경량골제로 판명됐고 휘료채취로 어떤 확증적인 폐기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시간 끌어온 걸 제가 취재 중에 확인했습니다. 과장님이 경량골제래요. 과장님 경량골제인지 아닌지 파봤습니까? 왜 경량골제라고 확정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대답을 못하셨어요. 공무원도 결탁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러한 의욕을 안 살려면 팀장님도 자신있게 공직에 있으면 제천시에 녹을 먹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는 건 아니고 어제 오셨다 갔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이제 저희도 업체에 통화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뭐 우리가 무조건 뭐 무조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언제쯤 가능하냐. 어? 그래서 물었더니 72일부터 22일까지 자기들 주석 연일에서 다 휴먼 그쪽 대변인 하는 건 아니지. 저희도 굴착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에 본 기자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량골제로 단정짓는 것은 오히려 중립적인 자세가 아니고 오히려 업체 측을 옹호하는 의구심을 받는다고 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어서 핵심은 현장검증을 하면 확실하게 증명되니 검증 절차를 밟아달라고 재차 요구 이에 담당과장은 업체 측과 협의를 해서 알려주겠다며 언제 검증을 했으면 하느냐고 말해 본 기자는 되도록 빨리 수요일, 목요일 등 추석 전인 이번 주 내에 실행해 주길 바란다며 비용은 요청하는 측에서 모든 일체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9일 A 업체 대표는 시간을 달라 생각을 해보겠다라며 시료 채취의 성분 분석을 했는데 또 요청하니 저희로서는 사정이 그렇다고 변명했습니다. 당시 시료 채취는 깊이가 약 1.5미터 정도라 정확성이 떨어지고 각종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을 취재한 경험에 비춰보면 적어도 3미터 정도 깊게 파헤치고 난 후 폐기물이 발견되기 시작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에 오히려 당당히 응해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4일 6일 A 환경업체 관련자가 찾아와 그렇게 살지 말라 눈독바로 뜨라며 시비를 걸며 협박을 해직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10일 오후 제천시 담당과 팀장은 곧 추석 명절 연휴로 일을 하지 않으니 연휴를 지내고 일정을 잡아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너무나 지연됐기에 신속히 추진하자고 말했고 몇 시간 지나 담당팀장이 오는 12일 목요일 오전에 현장 검증을 하도록 결정을 했다며 중장비는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로 할 예정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민원 신고 요청이 있으면 직권으로도 바로 현장에 나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담당과에서는 그동안 적극적인 행정을 꺼려 의구심이 들게 했습니다. 한편 A 환경업체 전 대표이며 현재 감사직을 맡고 있는 PC50대는 몇 년 전에 나수로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제천시 체육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일부 체육활동 관련 인사들의 불만이 가득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제보자는 A 환경업체는 골제선별업체인 모 계열사를 운영하며 폐기물 재활용 신고 후 처리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25톤 차량으로 270여 차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제천시와 뉴스앤뉴스티브이 취재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을 굴착해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제천시는 시료를 채취해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업체를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뉴스앤뉴스티비 이동희 기자입니다.